나의 뇌경색 투병기 9월 12일 1. 퇴원을 준비하며 모래면 여기서 나가게 될 것 같다. 이리 말해도 확정은 아니다. 지난 8일 나는 그리하려고 준비했다. 그러나 모래로 미루어진 적이 있었기에 확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지난 거는 돈으로 말 미함은 나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그것은 또 여동생의 생각이기도 했는데 결과가 어찌 될지 아직은 모른다. 그 준비로 부산에서 막내 고모가 고맙게 비해당에 와서 며칠에 걸쳐 두 달 이상 비운 안팎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정리한 걸로 아는데 여기 있으니 직접 달라진 거기를 보지 못하고 보내온 사진으로 알았다. 어제였다. 이른 아침에 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두 장의 사진을 고모가 보내왔다. 얼마 후 고모가 전화로 다급하게 어떤 사실을 말했다. 그건 야생진드기에 대한 것으로 그 벌레가 핑크라는 이름을 가진 개에 수없이 달라붙었다는 것이다. 고모도 몇 군데에 물렸다고 한다.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그리할 수 없음이 답답하다. 극기야 고모는 자기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부산으로 돌아갔다. 작아도 너무 작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무서운 독중으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긴 것이다. 이렇듯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퇴원하면 막내 고모도 함께 보령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다. 이것을 두고 어제 여동생과 전화로 이야기했다. 어제 오후 운동치료실에 있을 때 주치의의 연락을 받고 2층 재활의학과에 갔다. 지난 8일의 마지막 인사를 한 터여서 다시 의사를 대하기가 민망스럽다. 14일 목요일에 퇴원하기로 정하고 쏜이 절인 증상은 약을 좀 높이기로 했다. 그 약이 지금 식판 위에 놓여 있다. 이걸 먹고 나서의 결과도 아직 모른다. 아침을 먹고 약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고 약의 효능이 드러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할 것이다. 또 운동도 내가 요청해서 조절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묶어 셔틀, 자전거, 전기만 하기로 했다. 오전 11시 15부터이다. 이런 것들이 물의 퇴원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라 해야 할 것 같다. 2. 몸이 이상하다 요얼마 전에는 좋았다. 그러다가 며칠 전부터 몸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곤 하는데 지금도 그렇다. 지난 초저녁에 눕고부터 이 아침까지 여러 번 깨었고 그때마다 오줌을 누려고 복도 화장실에 갔다. 장애인용이 비었는데도 일부러 남자용 화장실 입구 쪽에 휠체어를 붙이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선다. 조심을 해야 한다. 여기에 오기 전 이미 침대에서 몸 상태를 알았기 때문이다. 왼발을 바닥에 내릴 때 몹시 무거웠다. 발바닥에도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그 전에 어떤 조치를 미리 했다. 지난 8일 외출허가를 받아 비해당에 갔을 때 어떤 걸 챙겼다. 양은 많지가 않다. 마트에서 파는 바나나 우유 용기다. 거기에 두 가지 물을 담아왔다. 양이 적기에 그날부터 오늘까지 아껴서 사용했다. 윈팔과 윈다리와 얼굴이다. 물티슈에 뿌리고 그걸로 닦았다. 기대하고 생각한 만큼 효능이 없다는 생각도 했지만 아직 단정하기에 이르다. 지금 나는 동관 11층 휴게실에 있다. 휠체어에 앉아서 예전에 코인 PC를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내버려둔 테이블이다. 이리 하니 침대에서 불편하게 앉아 글 쓰는 것보다 한결 자세가 편하다. 등을 반듯하게 하고 두 발을 바닥에 두었다. 이때 한 사람이 등 뒤에 다가와 궁금해한다. 어르신 깨알 같은 글씨가 보이니 껴? 돌아보지도 인사도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마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을 것이다. 그저 흰머리와 늙어 보이는 얼굴로 그리 말했을 것이다. 여기에 환자들의 잡담이 크게 들리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저들이 떠드는 저쪽에 자판기가 있다. 그러나 내 주머니에 동전이 없기에 커피를 먹지 못한다. 환자복 윗돌이 주머니가 얕아서 지갑을 넣어 다닐 수 없다. 그래서 카드를 스마트폰 투명 케이스 뒷면에 넣어 다니며 1층에서 필요한 걸 사기도 군것질도 해왔다. 가끔은 돈을 찾아 넣어 다니다가 여기서 커피를 빼먹곤 했다. 지금은 카드뿐이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야 할 것 같다. 아래는 1층이다. 도중에 멈출 수 있다. 홀수층 문행을 타고 병동이 있는 9층에 내려 낙동강과 시내를 볼 수 있다. 아직 한 번도 그리하지 않았다. 9층과 11층 창밖에 풍경에 뭐가 다른지 궁금하다. 여기까지 쓰는데 왼손이 더는 무리다. 손가락 움직임이 둔하고 손목이 둔하고 어깨축지가 둔하다. 고로 왼팔 전체가 둔하고 아주 무겁다. 모학생각 2023년 9월 12일 안동병원에서 고로 왼손인 10번 yard